야채에ани 내년에 해외여행 가야되는데 아 회화애 자신이 없네 닥다가 길 잃고 영어 못해서 국재미야되는 건 아니겠지? 대화 연습 좀 해놔야겠다. 오, 여행 관련한 대화 연습도 있네. 개꿀크크. 음, 딱 봐도 관광객인데. 이 주변에 있는 관광지는 못 뻔하니까 거기 물어보는 거겠지. 근데 영어를 못하는데 어쩌지. 할러미. 아, 생각보다 잠이 너무 안 오네. 잠도 안 오는데 잠깐 영어 공부나 할까? 혹시 이 시간에도 가능한 선생님 있나? 오, 맞네. 아, 뭐라는 거야? 어, 경복궁. 저쪽 직진하면 나와요. 뭐? 직진이라고 직진. 스트레이트. 몰라? 아,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하네. 어, 이거 튜토분 성격도 고를 수가 있네. 난 자연스러운 회화를 원하니까 사교적인 튜토분으로 해야지. 아, 어떤 사람일까 기대되네. 재밌겠다. 어, 그래도 기왕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학구적인 선생님이 좋겠지. 그 나라에 유명한 건 뭐가 있나요? 유명한 사람은 누구 있어요? 관광지 추천해 줄 만한 곳도 알려주세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스피크 어게인, 플리즈. 응, 오케이. 바이. 아, 대츠퍼니. 아이, 띵소. 아, 이 시간에는 안 계시네. 다른 분하고 하면 좀 어색한데. 어때요? 저 이정도면 영어 잘하지 않아요? 어, excuse me. 어, 아이 돈 스피크 잉글리시. 이렇게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? 오, 대화할 수 있는 상대 엄청 많다. 헤, 재밌겠는데? 헬로우, 나이스 투 미츄. 이번 주 영어 면접 있는데. 준비하긴 했는데도 좀 자신이 없네. 어? 영어 면접 상황도 할 수 있네. 외국인하고도 했는데 면접은 껌이지, 크크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